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 짐 마샬에 의해 설립된 마샬은 더 합리적인 가격과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앰프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팬더의 베이스맨 앰프를 개조하여 JTM45를 만들어내었으며 이 앰플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장르의 음악에서 마샬의 사운드는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유산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전통적인 마샬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우나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레드락스 LPD 페달스의 세븐티4 원플러의 플렉시 드라이브 디럭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힘있고 강렬한 마샬 사운드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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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또 뭔가 심장이 끌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존 메이어 사운드 특집을 보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마샬 사운드 특집을 들려드렸는데 은총씨가 존 메이어 사운드를 연주를 했을 때 잘 어울린다. 역시 김은총씨가 존 메이어 사운드를 연주를 들으면서 뼛속까지 김은총은 락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늘 이펙터 타임이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마샬 램프에 대해서 논할 때 요즘에 조금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샬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괜찮아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락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느꼈던 마샬의 강렬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심장을 때리는 사운드를 지금까지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느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이펙터 회사들이 채워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봤던 이 세대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개성은 다 다르긴 했지만 팬더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사운드를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말 정말 오리지널 마샬의 사운드를 잘 복각한 페달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막 훅꾼한 사운드 이런 느낌의 리뷰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오늘 세대의 마샬 기반 이펙터들을 원청 씨께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형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은 이제 마샬 앰프 중에 어떤 모델을 가장 좋은가요? 저는 솔직히 조금 어떻게 보면 야 그게 무슨 마샬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JCM-2000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2000 스타일이지군요. 2000, 2000? 굉장히 현대적이긴 하지만 마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JCM-200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JCM-800이나 900 이 두 개 사운드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제가 그 앰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 사운드 샘플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사운드 좋아하고 오늘 뭐 그냥 뭐 그 뭐 이렇게 들려드린다고 이제 하면서 그냥 생각에 난 게 그냥 그 레스폴도 있으니까 그냥 괜히 이제 슬래시 걸 쳐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존메이어에서도 또 이제 사실 존메이어 전이죠.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제가 많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기탈에서 슬래시입니다. 슬래시에서 이제 스티브 루카스와 토토의 스티브 루카스로 갔다가 이제 존메이어로 가게 된 약간 고사에도 이제 기탈에스트가 있지만 좀 크게 말하면 요새 기탈에스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지자 각각 매력이 달라요. 일단 뭐 레드락스는 뭐 지금 버즈비에 뭐 베스트셀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진짜 너무나 잘 썼지만 이 세 개의 모델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팝적인 마샬. 가장 팝적인 마샬이고 이게 약간 이천 같은 느낌. 맞아요. 이천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사실 800, 900이랑 비교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더 옛날 그러니까 뭐 그런 감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샬 사운드인지도 모르고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라이브 버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라이브 때는 좀 아무래도 환경이 좀 달라지고 슬래시도 계속 변했고 이제 시그네쳐도 마샬 램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앨범에 녹음되어 있는 권젠 로지스 시절의 마샬 램프 사운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서스텐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냥 그 하의의 그 빠삭하고 그 깁슨의 기타와 만나서 때릴 때 그 날카로운 그 맛이 나는데 저는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나 LPD가 그런 거를 정말 잘 표현한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레드락스 같은 경우는 마샬 램프는 별로 딱히 관심 없는데 이게 마샬이라면 안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마샬에 목말라 했던 분들 중에 아 이거 좀 너무 과한데 좀 이게 여러 부분으로 좀 쓸 수 있는 페달이 없을까 하는 분들은 레드락스에 다들 매력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드락스도 녹음했을 때 결과물들이 뭐 딱히 뭐 손댈 게 없어요. 너무 이쁘게 잘 빠져서 근데 LPD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그 정말 그 거친 마샬만의 소리가 뿜어져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 저는 그거를 또 이제 현장에서나 이제 뭐 모델링해서 이제 그 코드 커텍스 아래 집어 넣어서 프로파일링해서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봤나 보네요. 이 형 우리의 그 옆집에 사는데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그 형 싸움도 잘하고 네 싸움도 잘하고 원플러 형 매너도 좋고 역시나 원플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연장에 갔는데 페달이 고장이 났어.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딱 보여줬는데 뭐 수많은 브랜드 중에 원플러가 딱 하나 있다. 이거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플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다는 느낌을 주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플렉시 사운드처럼 이런 후끈한 거는 확 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현필이님 그 말씀하셨는데 와 좋다. 몸풀어 죽인다.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심장을 불태우는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뭐 그리고 이미 녹음된 사운드 자체가 셋 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톤을 비슷하게 잡기보다는 그 비슷하게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이 세 가지 페달에 어 뭔가 예를 들면 뭐 마샬 앰프도 시대별로 사운드가 다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마샬 사운드 아니면 어떤 뭐 마샬이 아니어도 그 하이게인 앰프를 모델링 했을까 궁금해하면서 보시고 내 취향은 어디일까라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타를 잡았다면 그리고 락 음악을 한 번이라도 커버를 하던지 연주를 해보셨다면 그분의 혈관에는 마샬의 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유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세대의 이펙터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대별 혹은 모델별 사운드 게다가 거기다가 이펙터 브랜드만의 철학을 녹여서 조금은 현대적인 마샬의 사운드 그리고 전통적인 마샬의 사운드를 자폭각한 페달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요. JCM 800, 900 지금 나오잖아요. 팬더 앰프 안 씁니다. 그게 지금 그런 사운드 나는 앰프가 없어서 그냥 가장 지금도 예전과 비슷하고 그나마 접근성이 좋고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팬더 쓰는 거지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샬 앰프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양산돼서 나온다면 바로 저는 800에서 900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까지도 마샬의 JTM 45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펙터 브랜드들에서 계속해서 마샬의 사운드, DNA를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들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